아유 정말 발랄하죠? 통통튀기죠? 아주 튀겨요. 많이 튀네 오늘. 근데 꼭 한 분 꼭대기에서 노래 부르신 분이시죠? 글쎄요. 저분은 뭐 잠깐 호기에서 꼭 저기 위에 올라가 있네요. 근데 노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. 아 그래요? 저런 양념이 또 필요해요. 양념이요? 무슨 김은국 씨는 맨날 무슨 말씀하실 때 양념, 반찬. 뭐 반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. 네. 이차홍 씨 이렇게 쭉 같이 하셨는데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? 너무 재밌어요. 쓰니까. 담에 또 나오면 안 될까요? 담에 또요? 너무 재밌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역시 좋네요. 김은국 씨는 어떠셨어요? 오늘. 네. 우선은 저 이창원 씨 참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아까 농담하는 얘기 많이 했지만은 식구들이 나의 욕하고 같은데 나의 속된 마음은 그게 아니고 오늘 토요일 토요일 저녁 나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줬어요. 좀 자주 나오세요. 네. 연기력이 아주 오늘 좋았습니다. 아주 훌륭한 배우예요. 우리 신승영 씨는요? 갑경연 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. 계속 나오시면요? 아니 창훈이 아저씨한테 꼬리 쳤다고요. 다음부터 안 그러시면 돼요. 김태욱 씨는 어떠셨습니까? 오늘 쭉 같이 진행하시면서? 이창원 씨랑 같이 해서 아주 재밌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. 늘 그 갑자기 표준말을 안. 늘 그 소년 같은 모습에서 오늘 아주 또 다른 모습을 봤는데 아주 같이 즐거웠었고 앞으로 또 포준말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우리 도지원 씨가 아까 막바지에 나오셔서 정말 멋진 춤하고 노래 씨넷 포엠 다 선사해 주셨는데 네.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종종 저희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에 나와 주시겠습니까? 오늘 제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네. 아 좋았어요. 반응이. 아니요? 말도 못해요. 아무튼 뭐 잘 봐주셨다니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뭐 좋은 드라마 그리고 쇼에도 가끔 출연할게요. 폭풍의 계절에서 또 계속되는 좋은 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이제 가을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잘 맞는 훌륭한 노래 한 곡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려야 될 텐데요. 바로 현철 씨죠. 어! 국민의 가수. 네. 들국화 여인. 들국화 여인. 들국화 여인. 들국화 여인. 들국화 여인.